안녕하세요. 리별입니다. 이번에 DLC 차량이 추가되었습니다. 벤츠뱀 사양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디자인만 다릅니다. 그 중 한가지를 보겠습니다.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출발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ontinue stra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it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it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ou have reached your destination. 여기까지